와, 저거 찍어봐! 아니, 이거 너무 많아요. 어, 이런 거 추우는 거 같은데? 저거 찍어봐야지. PD님 지금 살아야 하나 살래? 와, 이걸로 신기하다. 저 회복시키네요. 아, 힘들어? 야, 장비, 장비! 정성을 다해서 가야 돼. 먹다 먹다 버렸어. 오 마이 갓. 이러한 거는 굉장히 건조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방방이가 습해지면 안 돼. 우와. 우와. 땀, 땀 봐요, 땀. 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다쳐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그쳐도 어떤 게 웃겨? 하긴 하죠, 한 10시 정도. 10시, 10시. 10시 시작? 네, 같이 묶여셔야 돼요. 같이 10시 정도면 해 놓고, 이거 놓고 가야지. 바이바이. 오늘 저는 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음식. 음식? 나는 솔직히 먹는 거 없는데 그렇게. 맞아, 맞아. 그럼 비 오는 날 뭐 하는 거지? 오늘 같은 날 창문을 열고, 귓소리를 듣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뉴 추천. 저도 못 고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추천 좀 해주면 안 돼요? 책 읽을게요. 독서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뉴요? 김치전의 막걸리죠? 김치전의 막걸리. 며치도 댕류에 팬들 저녁에서 김치전의 막걸리. 오늘 김치전의 막걸리 한 잔들 하십시오. 귀가 많이 옵니다. 네. 저녁이요? 네. 여기. 막걸리. 막걸리 전? 막걸리 한 잔들 하십시오. 사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녁 메뉴 추천 하나 해주고. 저녁 메뉴요? 네. 난 개인적으로 피자가 끌리네요, 오늘. 피자 먹고 요하정 딱. 오, 엠지다. 엠지다. 아, 이 끈은. 여기까지. 이거도 출입했잖아요. 네. 아쉬워요. 내일 하잖아요. 아쉬워요. 치세요. 네? 왜 이렇게 치세요? 네. 지울 때 먹는 추천. 하전. 아, 진부해. 난 막걸리 해야겠네. 아,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네. 아, 네. 저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중식을 먹고 싶습니다. 네. 중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밥? 국밥? 네. 어떤 국밥? 돼지국밥? 그냥 돼지국밥? 네. 추천 메뉴. 아, 순댓국. 청왕후 순댓국. 갈까요? 메뉴요? 네. 비굴 때. 저녁, 저녁 먹어야겠다. 네, 저요? 저는 고기 먹을게요, 고기. 무슨 고기야? 소고기. 고기야. 싼 걸로 됐어요? 맛있다. 아, 싼 걸로. 싼 고기로. 고기 드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녁 메뉴. 네. 이런 날카로워 먹으시는 거 아니야? 파, 파전? 오. 맞죠? 파전에. 그 색깔. 콜라. 어? 네. 오늘 자장면이셨죠? 자장면이요? 저 곱창정보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와, 곱창정보를? 네. 근데 소곱창 말고 돼지곱창도 먹으래요? 싼 게 곱창. 싼 게 아니라 그 맛이 있어요. 고소한 돼지 잡, 잡내. 피상 씨. 피상 씨. 리오 때는 아무래도 집밥,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겠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지금 먹어볼게요. 네. 눅눅할 때 또 된장찌개 먹으면 이 옷에 냄새 나이면 패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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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 레츠기릿.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용 메뉴 추천 한번 해주시고. 저 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갈대도 되겠다. 저요? 그럼 저를 추천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전용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맨날까지? 진짜 어떻게 가요, 워글때를. 밥 먹죠. 맛있네. 맛있네. 밥 먹어야 좀. 저는 추천 좀 해달라고. 제가 댓글을 본다고. 알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오늘 땡기는 뭐죠? Yeah, maybe. You have something that you'd like to eat right now? I tried to go to the dim sum place last time and it was close. So I'm gonna go to the name. 딤섬 어제 먹으려고. 딤섬 지금 들어가서 오늘 difer서 먹을 것 같은데. 오늘 daí 주먹을거야. 전용 메뉴, 히어난 날 전용 메뉴 치지. 전용 메뉴. Dino. Dino oa. Choice. 카메라. Dino. Dino oa. Dino oa. Choice. 해. 예스! 아! 귤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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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늘 저녁? 장어? 장어?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장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먹을까? 이래요? 오늘 먹어요? 오늘 5월까지 6일까지? 해야죠!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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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말 너무 안 돼요 맞습니다 오늘 잠시요? 네 더우니까 냉면 냉면이요? 네 냉면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오늘 국밥 저 국밥 어떤 국밥이요? 저는 저는 내장탕 좋아했어요 내장국밥 저 아까 출근하고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기억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델이 이제 입고까지 오시네요 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먹는 거 귀여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어떻게 저녁빈에 추천하고 계실까요? 한식 한식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의 바비큐 오늘 한국의 바비큐가 궁금하네요 오늘 한국의 바비큐가 궁금해요 오늘이 필요한 프로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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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uncanny 저장 메뉴 저장 메뉴 저장 메뉴 저장 메뉴 저장 메뉴 맛조킹에 그 로제 국물사 떡볶이 이거 안 된다 저장 메뉴 저장 메뉴 한식 한식 고기 그러면 하고 형 축하해서 말할 거 같아. 저희도 말할 거 같아요. 맘께나? 좋아요. 아니면 뭐 OTT 넣어서 OTT 붙자. 뭐 먹을 건데. 브라우!